다섯살 미연, 50살 미연 왜 웃기냐고 왜 웃기냐고 갑자기 다 50살 미연 언니 상상해봤어 나 진짜 뭐 상상이 안가 그냥 똑같을 것 같아 사실 나 아마 진짜 뭔가 내가 나중에 상상해봤는데 상상치 좀 가기 싫더라고 지금 멈춰서 근데 나 50살 미연 언니 선택할래 그때도 예쁠테니까 나 두려워 근데 나 50살 미연 언니 선택할래 그때도 예쁠테니까 나 두려워 진짜 토마토토도 토마토토 나와 이게 바로 그래야 지금부터 관리하셔야죠 맞아요